여우와 소금장수 옛날 한 소금장수가 산을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덤 옆에서 커다란 여우 한 마리가 사람의 해골을 들고는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낄낄거리는 겁니다. 해골을 박박 깔아서 얼굴에 맞춰보기도 하고 다시 갈아서 입에 맞춰보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한 번씩 주위를 둘러보는데 소금장수는 들킬까봐 간이 콩알만해졌지요. 여우는 한참을 그러다가 해골을 머리에 쓰더니 제주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온데간데 없고 웬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옷고름을 여미고 어슬렁어슬렁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소금장수는 무슨 일이 나겠구나 싶어 얼른 참나무를 베어 몽둥이 하나를 만들었지요. 그러고는 노파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습니다. 마을에 들어선 노파는 제 집인 양 아무 거리낌 없이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선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반가워하며 노파를 맞이했습니다. 제 너머 할머니 오셨다. 그 소리에 집안에 있던 어른들도 뛰어나와 노파를 아랫목에 앉히고 절을 하며 큰 상을 울렸지요. 소금장수는 그 광경을 보고 주인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집에 경사가 있나 보군요. 제가 흥을 돋우는 춤을 출 줄 아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소금도 필요한 참에 주인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시구려. 소금장수는 몽둥이를 들고 잔치상 주위를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노파도 상 가운데 앉아 구경을 했지요. 소금장수는 춤을 추는 척하며 슬슬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금방이라도 내리칠 기세로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지요. 그러자 노파가 제풀에 놀라 캥캥 소리를 지르면서 큰 꼬리를 뻗치고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아우성을 쳤어요. 주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금장수에게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잔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려. 주인과 마을 사람들은 백배 인사하고 푸짐하게 상을 내줬습니다. 소금도 팔고 대접도 받고 그야말로 소금장수 경산한 날이었어요. 그 후로 소금장수는 여우만 보면 따라가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우로 변하는 색시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맘씨 곱고 효성이 지극한 덕칠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덕칠이는 외딴 집 오두막에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늙으신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드렸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유난히 달빛이 밝은 밤이었어요. 덕칠이는 달빛을 받으며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한 어여쁜 처녀가 다가오더니 덕칠이에게 곱게 절을 하는 겁니다. 도련님 저는 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저를 거두어 도련님 댁에서 지내게 하여 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덕칠은 어리둥절했지만 처녀가 마음에 들어 마다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해서 처녀는 덕칠이의 색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색시가 오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오두막집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바뀌고 창고마다 그득그득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그야말로 덕칠이는 하루아침에 벼락보자가 되었지요. 게다가 색시는 어머니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덕칠이 색시는 백년 묵은 여우가 틀림없어. 하루는 나무를 팔러 마을에 내려갔더니 아예 덕칠이를 붙잡아 앉혀놓고 훈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칠아 정신 차려 그러다 그 여우한테 잡아먹힌다. 정 못 믿겠으면 내 색시 머리맡에 썩은 고기를 놔둬봐. 들림없이 본색을 드러낼걸. 덕칠이도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슬슬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색시를 만난 그날처럼 달빛이 휘영청 밝은 밤 덕칠이는 사람들 말대로 썩은 고기 꾸러미를 색시의 머리맡에 놓아두고 세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덕칠이가 나가자마자 색시는 벌떡 일어나더니 꾸러미를 해치고 허겁지겁 썩은 고기를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예쁜 색시가 저게 무슨 일인가요? 덕칠이는 도저히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방문을 왈칵 열어젖혔습니다. 그 고운 색시 얼굴이 무시무시한 여우로 변해 있었어요. 여우는 덕칠이 앞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먹거렸습니다. 저는 오로지 인간이 되기 위해 백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보름달이 지는 오늘 새벽까지 당신의 간을 먹으면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차마 그러질 못했어요. 허나 이렇게 들통이 났으니 당신의 간을 먹어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 영원히 죽고 말 것입니다. 야우색시의 눈빛이 어찌나 애절하던지 덕칠이는 가만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내 간을 기꺼이 내주겠소.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오. 당신 때문에 죽는다면 행복할 것이오. 다만 늙으신 우리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시오. 덕칠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야우색시는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집 뒤 큰 바위에서 언니 야우가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지요. 언니 야우가 여우색시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그놈의 간을 먹어라. 오늘 새벽이 되기 전에 그놈의 간을 먹지 못하면 너는 인간이 되지 못하고 죽고 말어. 야우색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죽는 한에 있더라도 그분은 안 됩니다. 그분은 마음씨 곱고 효성이 지극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에겐 남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분을... 점점 새벽이 밝아오자 언니 야우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야우색시는 찬바람이 부는 눈 쌓인 언덕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덕칠이는 밤이 새도록 색시를 찾아 언덕을 내맸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우색시를 발견했지요. 덕칠이는 죽은 색시를 부둥켜 안고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색시는 영영 대답이 없었어요. 그 후 덕칠이는 여우색시를 양재바른 언덕에 묶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 덕칠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백냥짜리 이야기 산넘어 한 외딴 집에 부자 부부가 살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 꽤 돈을 넣고도 남아 커다란 김칫독에 넣어 곶간 깊숙이 넣어둘 정도였지요. 하지만 돈이 많으면 뭐하나요? 외딴 집에 사니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자식은커녕 피보치도 하나 없어 늘 외롭고 쓸쓸했지요. 어느 날 부부는 문지기인 하서방을 불렀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서 훌륭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사오너라. 이야기가 훌륭하다면 백냥을 주워도 괜찮다. 하서방은 돈이 가득 든 돈 꽤를 쥐게 해지고 터덜터덜 골짜기를 내려갔어요. 무거운 돈 꽤를 쥐고 한참을 걸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지요. 하서방은 세세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헤맬 수도 없고 걱정이네. 그때 저 멀리 시내가에서 쉬는 한 농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서방은 한다름에 달려가 농부에게 훌륭한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요. 이야기만 훌륭하다면 이야기값으로 백냥을 드립니다. 하서방의 말에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러면 뭘 하나요? 농부는 알고 있는 이야기도 하나 없고 이야기를 지어낼 재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냥이라는 큰 돈이 눈앞에 있는데 놓칠 수는 없어서 농부는 이야기가 있는 척을 했습니다. 때마침 긴 다리를 가진 황새 한 마리가 논두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걸 본 농부는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온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하서방은 농부가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나 생각했지요. 하서방은 주인에게 들려주기 위해 농부가 한 말을 대내고 대내었습니다. 그때 황새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멈춰섰어요. 귀를 기울이려고 멈춰섰구나 그러고는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는구나 황새의 움직임에 따라 농부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황새가 다리를 굽혀 살금살금 기어가는 것을 보고는 구부렸다 기어들어간다 라고 소리치고 황새가 황새가 긴 날개를 펴고 날아가자 저 저런 도망치고 있어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 이제 안전해지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새가 날아가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농부는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얘기가 끝났다며 지게 위 동괴를 가지고 얼른 사라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화서방은 농부가 한 말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했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마디라도 빠뜨리면 안되니까 말이에요. 화서방의 이야기를 들은 부부도 무슨 이야기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부부는 아침밥을 먹으면서 한자락 새참 먹으면서 두자락 점심 먹으면서 세자락 이런 식으로 날마다 이야기를 읊었어요. 간혹 이야기가 막힐 때는 하서방에게 물어가면서 말입니다. 잠자기 전에도 부부는 한자락씩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살금살금 마당에서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던 도둑은 두런두런 소리에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적이 온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구나. 도둑은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꼭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려고 멈춰섰구나. 그러고는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는구나. 도둑은 그래도 설마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방문 앞으로 기어갔지요. 구부렸다. 기어들어간다. 도둑은 숨이 멎을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동작 하나하나를 아는지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귀신이 있나봐.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어. 도둑은 도망치려고 살며시 몸을 돌렸어요. 그러자 또다시 말소리가 들렸지요. 저런 도망치고 있어.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 이제 안전해지겠지. 그 소리의 도둑은 걸음아 나 살려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뒤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도둑들도 부부의 집은 아예 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각과 봉 어느 날 김선달이 한양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것도 한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종로 구경을 갔지요. 김선달이 한참 사람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옆으로 몰면서 길을 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이 가마를 타고 궁궐을 나오면 그렇게 했었거든요. 김선달은 김선달은 좋은 볼거리라고 생각하고 임금님이 지나갈 때까지 장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에 가니 가지각색 차림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김선달 눈에 닭장수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김선달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닭장수를 지켜봤지요. 아주 능그렁이로구만. 한참을 지켜보던 김선달은 아무래도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닭장수가 시골에서 닭팔러 온 사람에게는 으름장을 놓아 터무니없는 싼 값에 닭을 사고 닭을 사러 온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말로 흰소리를 하면서 비싼 값에 팔고 있었거든요. 김선달은 세그머니 닭장수 앞에 쭈거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요. 이보시오. 저게 무슨 새요? 저게 그 말로만 듣던 봉이요? 김선달이 이렇게 묻자 의아해 하던 닭장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아니 봉을 어떻게 그리 잘하시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닭장수의 말에 김선달은 무릎까지 치며 고개를 주웍거렸어요. 저 봉은 얼마요? 얼마면 살 수 있소? 그러자 닭장수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손가락 두 개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스무 냥인데 살 거요? 닭장수는 어수룩한 시골뜨기를 속여 한몫 단단히 챙겨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아무리 큰 달개라도 성냥이면 되는데 말이에요. 김선달은 비싸다 어쩌다 말도 없이 엽전 엽전 수문양을 내고 소탉을 샀습니다. 김선달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수탉을 안고 길 한가운데로 나아가 넙죽 엎드렸지요. 웬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니 호위무사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은 김선달을 길 밖으로 내몰고 김선달은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아주 시끌벅적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임금님 행차가 당연히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임금님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김선달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너는 누군데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서서 떠드느냐 불려온 김선달이 꿇어 앉자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평양에 사는 김가입니다. 한양구경을 왔다가 뜻하지 않게 봉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이 값진 물건을 저처럼 보잘것 없는 놈이 어찌 가지겠습니까 마침 임금님께서 행차하신다기에 바치려고 그러했습니다. 김선달이 임금님 앞으로 수탁을 들어 올려 보였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그건 수탁이었습니다. 이것이 봉이라고? 네. 네. 판 사람이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김선달의 말에 임금님은 대충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어요. 나졸들에게 냉큼 가서 그 장사치를 데려오라고 일렀지요. 임금님 앞에 불려온 닭장수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이 닭을 봉으로 알고 팔라고 해서 스문냥에 바랐습니다. 닭장수는 몸을 납작 엎드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런데 닭장수의 말에 김선달이 펄쩍펄쩍 뛰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스문냥 이라니요. 저는 200냥을 주고 샀습니다. 김선달의 말에 닭장수는 억울에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누구 말을 믿을까요? 닭장수는 처음부터 닭을 봉이라고 속여 팔았고 김선달은 그 말에 속아 산 사람이니 당연히 김선달의 말을 믿었습니다.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곧바로 200냥을 돌려주거라. 임금님이 닭장수에게 불호령을 내리니 별수 있나요? 고세란이 200냥을 내줬습니다. 200냥을 받은 김선달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평양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들의 지혜 옛날 옛날 한 마을에 어떤 농부와 부자가 앞집 뒷집에 살았습니다. 농부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했어요. 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떡 한 조각이 생겨도 이웃과 나눠 먹었지요. 하지만 부자는 마음씨가 무척 고약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물건을 빌려오면 돌려주지 않고 구워준 돈을 갚지 않으면 먹을 쌀까지도 빼앗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부자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얼굴을 찡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들 일을 끝낸 농부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겁니다. 무슨 냄새가 이리 좋으냐 어느 집에서 생선을 굽나 보군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어 며칠 동안 끼니를 걸은 데다 일까지 하고 오는 길이라 무척이나 배가 고팠지요. 농부는 침을 꼴깍 삼키고 눈도 게슴채를 뜨고는 자기도 모르게 생선 굽는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냄새는 다름 아닌 부잣집에서 풍겨 나오는 거였어요. 먹지도 못할 거 냄새라도 실컷 맡자. 농부는 부잣집 담벼락에 붙어서서 한껏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마침 부자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 생선 냄새를 맡고 있다 이거지? 부자는 다짜고짜 농부의 멱살을 거머잡고는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디서 냄새를 맡고 있어 그것도 돈도 안 내고 부자의 말에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냄새 맡는데 무슨 돈이오? 그러자 부자는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내가 열량이나 주고 사온 생선을 허락도 없이 냄새를 맡았으니 그 반값인 단량을 내게. 농부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헛웃은 만쳤습니다. 냄새 맡은 값을 내놓으라는 말은 듣다 듣다 처음 듣소. 하지만 값을 내야 한다면 들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일까지 단량을 가져오겠소. 틀림없이 내일까지 내. 내일까지 갚지 않으면 이자까지 받을 테니 그리 알게. 농부는 집에 돌아와 그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내도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은 채 멀뚱멀뚱 농부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열 살 먹은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냄새 맡은 값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럼 어쩌겠냐. 그리 생때를 쓰는데 다행히 내일 모레 할아버지 제사 때 쓰려고 모아둔 단량이 있으니 그걸 줘야지. 그런데 그걸 줘버리면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 걱정 이었습니다. 농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좋은 수가 있어요. 아들이 생글생글 웃기까지 하며 어깨를 으쓱 거렸어요. 이튿날 날이 밝자 아들은 돈 다섯 양을 가지고 부잣집 보러 갔습니다. 가면서 마을 사람들 까지 불러 함께 갔지요. 아들은 부잣집 대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냄새 맡은 값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리에 부자가 안에서 거들먹거리며 나왔어요. 그러자 아들은 돈 줄 생각은 안 하고 돈 주머니를 아래 위로 흔들기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부자가 버럭 화를 내며 마당까지 쫓아 나왔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냄새 맡은 값을 가져왔으면 놓고 가야지. 그러자 아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맛은 커녕 구경도 못하고 냄새만 맡은 생선 값이니 그 값도 소리로만 들려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들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보자는 별수없이 헛기침만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서승 곡간 어떤 마을에 박서방과 이서방이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은 나이는 엇빛을 탔지만 성질은 아주 딴판 이었어요. 박서방은 보자였는데 워낙 구두새라 제 것이라면 돌멩이도 남에게 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 누가 박서방을 좋아하겠어요? 발길을 딱 끊고 아무도 오가지 않았지요. 이와 달리 이서방은 가난하지만 뭐든 남주기를 좋아했어요. 누가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신이 먹으려던 곡식을 나누어주고 누가 옷이 없어 덜덜덜면 자신이 입던 옷도 내주었습니다. 이러니 마을 사람들이 이서방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이서방을 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서방은 배 터지게 저녁을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박서방을 핸들어 깨웠습니다. 이보게 일어나시게 저승가 시간이네. 박서방이 화들짝 놀라 깨보니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저승해라니요? 이서방 내 꿔준 쌀도 아직 못 받았고 나중에 입으려고 둔 비단옷도 아직 못 입어봤고 금고에 모아둔 돈도 아직 못 써봤는데요. 박서방은 두 저승사자가 잡은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되나요? 두고 갈 돈 생각에 발이 안 떨어져도 저승사자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꿇어 앉았는데 염라대왕이 보더니 아직 올 때도 아닌 사람을 왜 데려왔느냐며 당장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서방이 이생으로 돌아오려는데 저승사자들이 길을 막아서면서 이생으로 가려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아 돈이고 뭐고 자다 끌려왔는데 가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박서방이 낯빛을 찡그리자 저승사자들이 미안한지 실실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걱정 말게 저승에 있는 잔액 곡관에서 돈을 좀 쓰면 되니까. 박서방은 자신의 곡관이 있다는 말에 화색이 돌며 반가워 했어요. 저승사자를 따라가니 신기하게 생긴 곡관들이 중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곡관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떤 곡관은 손바닥보다도 작은 거예요. 박서방의 곡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볼품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달랑 집 한 단만 놓여 있었지요. 나 참 자네는 이승에서 어지간히 못되게 굴었구먼. 저승 곡관은 남에게 베푼대로 쌓이는데 이렇게 지 판단만 있으니 말이야. 그래도 지 판단은 누군가에게 주었나 보군. 박서방은 누구에게 지 판단을 주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 이웃사람이 삼태기를 빌리러 왔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직접 만들었으라고 지 판단을 던져준 적이 있었거든요. 박서방은 살아서 남에게 베풀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합니까? 아니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네. 자네 이웃에 사는 이서방의 곡관은 돈이 그득 그득하니 좀 빌리면 되네. 박서방과 저승사자는 이서방의 곡관으로 갔어요. 가보니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의리의리 했습니다. 돈이면 돈, 곡식이면 곡식, 옷이면 옷, 없는 게 없이 다 있었습니다. 그게 다 이승에서 이서방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들이었지요. 하여튼 이서방 곡관에서 돈을 빌려 박서방은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박서방이 집으로 돌아와 눈을 뜨니 자신이 병풍 뒤 관안에 누워있는 거예요. 병풍 앞에서는 식구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울고 있고 박서방이 죽은 줄 알고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벌떡 일어나 병풍을 걷고 나오니 식구들이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박서방은 식구들의 마음을 가라앉힌 뒤 저생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돈 300냥을 들고 이서방을 찾아갔지요. 자 이 돈을 받게나 이건 자네 돈이네 무슨 돈이냐고 묻지는 말고 땡금없는 박서방의 행동에 이서방은 얼떨떨한 얼굴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무슨 모르고 어떻게 받나 받을 수 없네. 하지만 박서방이 하도 우기니까 마지못해 받아들었습니다. 알았네. 자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네. 역시 이서방다운 대답이었지요. 이서방의 말에 박서방은 혀를 내돌렀어요. 그러고는 자신도 이서방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박서방의 저승곡간도 조금씩 조금씩 채워 나갔다고 합니다. 왕위에 오른 난쟁이 아주 먼 옛날 하얀 궁전에 사는 행복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욕심 없고 마음씨가 착해서 나라는 늘 평화로웠어요. 그러니 왕으로서 딱히 할 일도 없었지요. 다만 왕은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었습니다. 언젠가 황금종을 울리는 사람이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바로 이런 전설 때문이었지요. 한편 하얀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신비로운 산 뒤편에는 등이 활처럼 굽은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또 그 마을에는 아주 나이 많은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 난 이제 너무나 늙었어.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할 텐데 아들이라도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름달이 뜬 날 밤 마녀는 신비로운 산으로 올라가 큼직한 알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집 앞마당에 묻었더니 며칠 뒤 알 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드디어 나도 아들을 갖게 됐다. 마녀는 아기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도 키는 딱 한 뼈만큼 자란 뒤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어찌나 똑똑한지 태어나서부터 말을 할 정도였고 행동은 또 어찌나 빠른지 눈 감작할 사이 나무 꼭대기에 오를 정도였어요. 마녀는 매일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난쟁이는 집에 혼자 남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난쟁이는 굴뚝과 연결된 아궁이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밖에 나갈 때면 꼭 아궁이를 틀어막고 재로 수북하게 덮어두는 걸까? 다음날 난쟁이는 물통에 살짝 구멍을 뚫어놓았습니다. 그 바람에 마녀는 물을 길어오다가 몇 번이나 되돌아가야 했지요. 그 사이 난쟁이는 아궁이에 쌓인 재를 모두 치우고 그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아 바로 이걸 숨겨두었군. 그 속에는 반짝이는 황금종이 있었습니다. 난쟁이는 무심코 그 종을 톡 쳐보았어요. 그랬더니 천둥처럼 큰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귀엽고 일을 저질렀구나. 마녀는 물통을 내팽개치고 달려와 난쟁이를 꼬지졌습니다. 그런데 황금종 소리를 듣고 놀란 건 하얀 궁전의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럴 수가 마침내 내 자리를 빼앗을 자가 나타났구나. 왕은 신하들을 보내어 당장 황금종을 친 사람을 붙잡아 오게 했습니다. 소소문 끝에 신하들은 난쟁이를 찾아냈고 마녀도 순순히 자기 아들을 붙잡아 가게 내버려 두었답니다. 신하들이 난쟁이를 끌고 가자 왕은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왕의 자리를 빼앗을 자가 겨우 한 변밖에 안 되는 난쟁이 꼬마라니요. 흠 어쨌든 왕이 될 자라면 나보다 똑똑할 테지. 그렇다면 저 나무에 달린 열매가 몇 개인지 알아 맞춰봐라. 왕은 작은 열매가 다닥다닥 달린 파냐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난쟁이는 한눈에 척 보고 대답했어요. 십만개의 열배 이른세개의 두배 거기에 하나가 더 달려있군요. 모두들 믿지 못했지만 잠시 후 파냐나무 속에서 나온 박쥐가 왕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임금님 난쟁이 말이 맞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눈이 동그레 졌어요. 왕이 될 자라면 머리도 무쇠처럼 단단해야 해. 내일 아침에 내 머리를 돌망치로 내려보겠다. 이튿날 다시 궁전으로 간 난쟁이는 커다란 돌망치로 머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난쟁이는 끄떡 없었고 왕과 신하들은 다시 한 번 깜짝 놀랐지요. 실은 어머니가 난쟁이 머리카락 속에 마법의 보호막을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난쟁이는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이미 두 번이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 한 번 놀라게 될 겁니다. 오늘 밤 제가 하얀 궁전보다 더 큰 궁전을 지을 테니까요. 과연 다음 날 아침 하얀 궁전 앞에는 그보다 더 크고 화려한 궁전이 떡하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난쟁이는 그곳에서 등굽은 신하들을 우르르 거느리며 나왔지요. 하얀 궁전의 왕은 이제 꼼짝없이 자리를 내줘야 할 판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한 가지만 더 시험해 보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시험은 인형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나를 닮은 인형을 만들고 너는 너를 닮은 인형을 만들어서 불속에 넣어도 타지 않는 쪽이 이기는 거다. 왕은 아주 단단한 나무를 깎아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에 넣자마자 금세 활활 타서 수치되었지요. 그걸 보고 난쟁이가 말했어요. 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지요. 왕은 단단한 돌을 깎아서 인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불에 넣었더니 쩍쩍 쪼개지고 불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왕은 자리를 빼앗길 까봐 두려워 보들보들 떨며 애원했습니다. 난쟁이는 빙글에 웃으며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왕은 마지막으로 단단한 쇠를 두드려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인형은 흐물흐물 녹아 없어지고 바랐답니다. 이제 난쟁이 차례가 되었어요. 난쟁이는 진흙을 가져와서는 그걸 조물조물 빚어 작은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속에 넣었더니 인형은 타거나 깨지지 않고 도리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그걸 보고 감탄하며 말했지요. 역시 하늘이 내린 왕이 틀림없어. 이렇게 해서 난쟁이는 행복한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히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난쟁이 왕은 백성들이 사는 집을 새로 지어주고 아름다운 조각작품으로 가득한 신정과 경기장 등 커다란 건축물들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도시가 바로 그 유명한 마야의 고대 도시 욱스말 이랍니다. 도토리의 여행 백두산 밑에 옥이라는 작고 예쁜 나라가 있었습니다. 작은 옥 나라에 상수리나무 숲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수리나무 숲 속에는 새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숲 속이라면 다람쥐 토끼 사슴처럼 약한 동물들도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었지요. 이따금씩 반달곰도 어슬렁거리며 나타나 놀다가 가곤 했습니다. 옥 나라 사람들은 상수리나무 숲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 그 숲 한가운데에는 아주 울창한 상수리나무 언덕이 있었습니다. 언덕의 마루에는 숲 속에서 가장 큰 상수리나무가 있었습니다. 옥 나라에 아름다운 상수리나무 숲이 생긴 것은 모두 이 나무 덕분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무를 당군 할아버지가 심었다고 했습니다. 겨울은 백두산 꼭대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머나먼 벌판을 달려온 바람은 백두산을 넘어 상수리 스프로 불어옵니다. 나무들의 아우성이었어요. 쉿 쉿 상수리들도 온몸을 떨어대며 나뭇잎을 날려보냅니다. 엄마 난 싫어요. 가지 않을 거예요. 아기 도토리 도나미는 엄마 팔에 매달려 떼를 씁니다. 안 돼요. 이제 떠날 시간이 됐어요. 멀리 멀리 가야만 해요. 엄마 상수리가 도나미를 다 잃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엄마하고 같이 있다 가면 안 되나요? 벌써 백두산 꼭대기엔 눈이 왔어요. 그리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떠나야 해요. 알겠지요? 아기 도토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바람이 너무나 얄미웠어요. 이제 바람님이 또 한 번 오면 그때는 정말 떠나야 돼요. 엄마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우리 도나미는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용기를 줍니다. 아기 도토리는 마음속으로 몇 번씩 빌었습니다. 바람님 오지 마세요. 네? 전 엄마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거든요. 그날은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엄마하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밤이 왔어요. 아기 도토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나뭇잎들도 수런수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모두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기 도토리를 흉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겁쟁이 도나미는 바보라고 말입니다. 아기 도토리는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엄마와 헤어지는 것은 싫었습니다. 이제 나뭇잎마저 잠이 들었는지 숲속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동쪽 하늘에 눈썹다리 뜨고서야 아기 도토리도 잠이 들었습니다. 더워요 엄마 하늘에 하늘의 햇님이 엄마 머리끝에 닿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덥지? 엄마는 예쁜 손으로 햇살을 가려줍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면 엄마 손은 금방 부채가 됩니다. 아기 도토리는 행복했습니다. 한 줄기 소나기가 지나갑니다. 아기 도토리는 시원하게 목욕을 했어요. 어디선가 도라지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엄마 팔에 얼굴을 비비며 아기 도토리는 물었어요. 엄마 응 아빠는 어디 계세요? 엄마는 멀리 남쪽 하늘만 바라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 도토리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기 도토리는 우리 아빠는 바람일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우면 찾아와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비고름을 몰고 와서 뿌려주시기도 하거든 꽃향기도 씻고 오시고 내가 잠들면 엄마하고 얘기도 나누고 가시는 것 같거든. 아기 도토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우리 아빠는 바람일 거야. 뭐라고 그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기 도토리는 아빠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응 저는 엄마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 거예요. 아기 도토리는 아기 도토리는 팔베개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엄마도 도담이와 언제까지나 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아기 도토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하고 사는 게 좋은데 아기 도토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담아 네? 저기 언덕 끝까지 얼마나 많은 상수리나무들이 있지? 그걸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어요? 저 많은 상수리들도 모두 도남이처럼 아기 도토리 였던 적이 있었던다.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면 커다란 상수리나무가 될 수 없어요. 눈이 오면 엄마도 도남이를 지켜줄 수 없거든. 아기 도토리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 멀리 안 가고 엄마 옆에서 크면 되잖아요. 아기 도토리는 아주 좋은 생각을 해낸 듯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엄마 때문에 햇님도 볼 수가 없고 바람님이 맞이할 수가 도남이는 도남이는 멀리 멀리 가야 해요. 엄마가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무서워요. 엄마 아기 도토리는 눈물까지 글썽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엄마보다도 더 커다란 상수리나무가 되겠다고 마음만 굳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기 도토리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그러면 언제쯤 떠나야 돼요? 백두산 꼭대기에 눈이 오면 곧 떠나야 한단다. 아기 도토리는 엄마처럼 커다란 상수리나무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도남아 네 저 멀리 아름다운 언덕이 보이지? 네 엄마 도남이는 항상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먼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야. 아기 도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내가 가는 길에는 가시덤불도 있고 다람쥐들도 있단다. 추운 겨울 흰 눈이 쌓이면 너는 추위에 고생도 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야 한단다. 할 수 있어요 엄마. 그럼 우리 도남이는 할 수 있고 말고 봄이 오면 친구들도 새로 생길 거야. 그때가 되면 친구들과 서로 돕고 사랑해야지. 네 엄마 예쁜 아기 도토리 뺨 위에 빨간 저녁노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아침 해가 덩실 떴어요. 잘 잤니? 네 엄마 오늘은 바람이 더 세게 불 것 같구나. 어서 떠날 준비를 해야지. 아기 도토리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나뭇잎들 도토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뭇잎들도 손을 흔들며 떠나갑니다. 도남아 이번에 바람님이 오면 함께 떠나는 거야. 네 아기 도토리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엄마의 팔이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아기 도토리는 붕 저 멀리 날아갑니다. 대굴대굴 정신없이 굴러갑니다. 불바사이로 가시덤불을 해치면서 굴러갑니다. 멀리 가야 해. 그래야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셨거든. 난 할 수 있어. 아기 도토리는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얼마나 굴러갔을까요? 아기 도토리는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백도산 꼭대기에 있던 겨울이 이젠 상수리난 모습까지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아기 도토리는 눈을 떴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이불도 두껍게 덮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나뭇잎 이불인가 봅니다. 이불에 꼭 덮고 나오지 말아야 해요. 새 봄이 올 때까지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엄마의 말씀이 생각 났습니다. 이불에서도 엄마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소릉 무슨 소리일까요? 눈이 오나? 한번 내다볼까? 안 돼. 바람직 발소리일지도 모르니까. 아기 도토리는 또 잠을 잡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백도산의 겨울은 점점 깊어 갑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 아기 도토리는 귀를 쫑긋 세운 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누구세요? 아기 도토리의 목소리에 놀랐는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에야 대답이 들려왔어요 나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나는 숲속의 음악가 메밀합니다 지난 여름 시원스럽게 노래하던 메미로구나 아기 도토리는 용기를 내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도토리 도남이라고 해요 아기 메미 군뱅이가 흙을 움찔움찔 내치고 아기 도토리 곁으로 왔습니다 우와 도토리구나 이거 정말 잘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심심했다고 이제 내 멋진 노래를 들어줄 친구가 왔네 아기 메미는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아기 도토리도 너무나 좋았어요 이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름이 오면 숲속의 친구들에게 멋진 노래를 들려줘야 한단다 우리들은 땅속에서 여섯 번이나 겨울을 보내야 했어 그래야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다고 엄마가 그러셨지 어때 멋진데 노래 한번 들어볼래? 군뱅이가 한껏 폼을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도토리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왜 그래?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재미있어서 그래 아기 도토리는 군뱅이의 노래가 서툴렀지만 흉을 보지 않았습니다 군뱅이가 으쓱거리며 말했어요 난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서 숲속의 모든 친구들에게 멋진 노래를 들려줄 거야 그런데 넌 꿈이 뭐니? 응 난 커다란 상수리나무가 되어서 숲을 더 아름답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숲속의 친구네 맞아 우리는 친구야 친구 아기 도토리는 행복했습니다 겨울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즐거웠습니다 군뱅이도 이젠 제법 노래를 잘 부릅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뭇잎 이불 속으로 스며들어옵니다 겨울이 다시 백두산 너머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도남아 이것 좀 봐 뭘? 내 겨드랑이에 날개가 생겨나고 있어 정말? 그래 이제 난 숲속의 음악가가 된 거야 아기 도토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봄은 이렇게 땅속에서부터 오는가 봅니다 아기 도토리도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누군가 나뭇잎 이불을 두드립니다 누구지? 이때 쪼르르 빗물이 나뭇잎 이불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봄비야 봄비 아기 도토리와 아기 매미는 부둥켜 안고 외쳤습니다 매미야 이제 나도 밖으로 나갈 때가 됐어 여름이 오면 네 노래를 들을 수 있겠지? 그럼 걱정 말고 먼저 나가렴 아기 도토리는 달콤한 빗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아기 도토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기 도토리는 연두빛 작은 손으로 살짝 나뭇잎 이불을 밀어냈습니다 유 시원하다 저 파란 하늘 좀 봐 아기 도토리는 또 새로운 길을 떠나려 합니다 이젠 작은 상수리나무가 되어서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왕위에 오른 난쟁이 이야기는 멕시코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난쟁이는 엉뚱하기 짝이 없는 시험 세 가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난쟁이는 지혜롭게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당당하게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처럼 작은 몸으로도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는 난쟁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